깻잎머리 가시본 스타일을 한 번 해볼게요. 샤샤샥하고 한 5분 만에 하고 딱 나가거든요. 이 정도면 만족.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오늘은 제가 아주 많은 블링이들이 예전부터 요청을 해주셨던 헤어 튜토리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가시본을 했을 때 헤어 튜토리얼도 올려주세요. 머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질문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헤어 튜토리얼은 깻잎머리 가시본 스타일을 한 번 해볼게요. 오늘 헤어 스타일링에 필요한 도구들은 가장 중요한 고무줄 2개, 그리고 헤어 스프레이, 스크류 브러쉬랑 고데기, 그리고 실핀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좀 더 깔끔하고 완벽한 스타일링을 위해선 스틱왁스도 있으면 좋아요. 진짜 너무 엄청 엄청 간단한 방법이라서 살짝 튜토리얼이라고 알려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야매로 그냥 앞모습으로 딱 봤을 때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대충 하거든요. 뒤까지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난 완벽주의전 안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대로 하고 다녀요. 먼저 머리를 먼저 꼬리빗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도의 가르마를 타주면 되는데 저는 좀 딱 2대8 정도가 좋더라고요. 너무 일자로 타지 말고 살짝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타줘야 좀 더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깻잎머리가 이렇게 둥근 뚜껑 모양으로 자연스럽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물을 뿌려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서 고정시켜주는 게 더 정석이지만 저는 그냥 귀찮아서 할게요. 집에 스프레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줬으면 집게핀으로 고정을 해줘요. 일단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아까 준비한 끈 있죠? 검정색 끈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저는 한 이 정도 올라오게 해서 묶거든요. 맨 아래쪽에서 조금 위에 그리고 머리끈으로 한번 묶고 이렇게 만두 모양을 만들어서 일단 묶어줘요. 아시죠? 이 만두 머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고 그냥 이렇게 돌려줘요. 돌려준 다음에 다른 고무줄로 다시 묶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 가시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옆으로. 딱 봤을 때 좀 보기 좋게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몇 가닥을 조금 빼줘요. 옆에 나온 머리는 어쩔 수 없이 짧아가지고 나중에 실핀으로 또 이렇게 뒤에 고정해줄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둔 다음에 실핀으로 마음에 드는 가시 모양이 잡혔을 때 딱 고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시보는 틀이 나왔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옆에 꽂아줬던 깻잎머리 부분을 내려가지고 스크류 브러쉬랑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깻잎머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코링코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줄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옆에 작은 눈썹 핏이랑 스크류 브러쉬가 같이 있는 형태의 툴이에요. 이게 이렇게 앞머리 모양 잡아줄 때 빗어줄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썹 사용보다는 이렇게 머리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깻잎머리 했던 영상에서 앞에 이렇게 고데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히 안 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볼게요. 먼저 옆에 너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고 실빈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줘요. 그리고 속눈썹 빗으로 캣닛 모양을 잡으면서 빗어준 다음에 여기 스크류 브러쉬 쪽으로 헤어 스프레이를 묻혀볼게요. 히어 스프레이가 굳기 전에 빨리 모양을 잡아서 고정시켜요. 이렇게 해주면 잔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모양이 탁 고정이 되거든요. 이때 이마에 살짝 붙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원래 이게 붙어야 살짝 정상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굳은 것 같으면 스프레이를 더 붙여서 살짝 나온 잔머리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결을 따라서 쓸어줘요. 한 두 가닥 정도는 깻잎 뭉탱이에서 떨어져야 좀 더 예쁘고 포인트도 되고 자연스럽거든요. 예쁘죠. 벌써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옆에 부분도 똑같이 해줘요. 옆에 까닭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 이렇게 머리 결 내주는 거 여기 옆에 쪽 머리를 부셔줬으면 여기 쪽도 마찬가지로 좀 부셔줘야 예쁘고 자연스러워요. 나머지 옆에 거슬리는 부분은 똑같이 옆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뒤에 넘긴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실핀으로 고정을 해줘요. 영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살짝 깔끔하게 하기가 어렵긴 한데 여기서 더 깔끔하게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한 번 더 스크류 브러쉬 쪽으로 스프레이를 묻혀서 정리를 해줘요. 그럼 옆에가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했던 실핀을 빼가지고 다시 한 번 똑같이 빼서 꽂아주고 뭔가 여기가 너무 들어가 보인다 하면 살짝 빼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상을 만들어주기 그리고 여기 옆에도 애교머리를 양옆에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제가 고데기는 왜 가져왔냐면 사실 많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혹시나 머리가 조금 곱슬머리라거나 찌글찌글한 상태면 좀 더 다듬어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이 가즈버는 되게 간편하고 더 좋은 게 고데기를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그냥 샤샤샤샤샥 하고 한 5분 만에 하고 딱 나가거든요. 은근히 너무 쉽고 예쁜 머리라서 뭔가 꾸미고 싶은 날인데 내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서 할 줄 아는 머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너무 요즘 느낌으로 힙하고 예쁘게 하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원래 여기도 뭔가 찌글찌글하면 이렇게 펴주는데 저는 굳이 지금 너무 예쁘게 잘 뻗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줘도 될 거 같거든요. 여기 쪽만 살짝 여기 쪽에 저는 항상 애교머리가 이상하게 꼬여있거든요. 애교머리 부분을 정갈하게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애교머리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하는 게 더 예쁜 거 같아가지고 항상 해요. 그리고 제가 겟레디로 간단하게 헤어 튜토리얼 보여드렸을 때는 항상 스프레이 하나로 찍 뿌려가지고 극혐이지만 이렇게 해서 귀찮아서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지 않을 때는 이 스틱왁스를 사용해가지고 나갈 때도 되게 많아요. 이게 좋은 점이 유지력은 헤어 스프레이보다는 훨씬 없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잘 되거든요. 오히려 스프레이보다 더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밀면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나올 정도로만 여기 이렇게 부신 머리 쪽 있잖아요. 중간부터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보여요. 머리가 예쁘게 이 가닥가닥이 모여서 예쁘게 자리 잡혀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일상생활로 사진 안 찍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셀카 찍을 때도 꼭 이렇게 가닥가닥 한 가닥씩 모아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예쁘게 나와요. 한 가닥이라도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애교머리도 뿌리에서부터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서부터 끝으로 이렇게 여기도 중간부터 끝으로 이걸 또 너무 많이 하면 볼륨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돼요. 스틱왁스는 이렇게 가닥가닥 살려줄 때 아주 유용하다는 점 아 그리고 여기 정수리 쪽 여기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용이하긴 하지만 떡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깻잎머리 가시본 헤어스타일을 완성해봤고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뒷모습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앞모습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못 나와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원래 저는 항상 앞모습만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깻잎머리 가시본 헤어스튜토리얼을 마치고 왔고요. 반묶음 가시본도 똑같아요. 그냥 반묶음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해보셔서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한 재료들로 다른 제가 맨날 하는 헤어스타일링 다 다양하게 해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제 거를 보시고 똑같이 해보실 수 있겠죠? 제가 또 궁금한 헤어스타일링이 있으면 블링이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기획을 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